우리 이제 브런치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철판에다가 기름을 둘러서 이게 붓지도 않고 짜장면을 아주 갓 뽑아낸 상태에서 먹는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돌짜장 금방에는 없대잖아. 잠깐만 있어보자. 갈비찜을 판다 언니. 그래 나 갈비찜은 안 나왔었는데. 갈비는 중자로 하나 먹어야지. 같이 먹자 하나하나. 그래 중자로 먹자. 중자로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래. 언니 무슨 중자야. 일단 시켜놓고 봐. 싸가면 되지. 대 하나 시키자. 대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갈비찜이랑 같이 먹자. 갈비찜 대 하나. 대 대 주시면 될 것 같아. 대 하나 시키자. 네. 와 동치미가 나오는구나. 동치미 두 개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짜장면 집에 동치미는 특이하다. 와 동치미가 나오는 게 진짜. 동치미의 한 수가. 진짜 짜장면에 동치미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동치미를 갖다 먹는 게 아니라. 옛날 언니 그거 생각난다. 약간 콩콩한 동치미.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묵은지 같은. 묵은지 같은. 묵은지 같은. 묵은지 같은. 근데 우리가 진짜 할머니네 집에 가서 먹었을 때는 이런 거잖아. 뭐 별거 안 넣고. 그냥 소금 베이스 이렇게 하는 거. 나 이런 단무지 진짜 좋아해. 얇은 거. 왜? 난 얇아야지 이렇게 반 깨부는 게 싫고 이렇게 얇아야지 이렇게 젓가락이. 보인다. 얼굴이 보인다. 얼굴 보여? 얇아서 얼굴이 보인다. 어머 도연아. 다 보여. 투명해, 투명해. 진짜, 진짜. 남들이 오렌지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얇아. 얼마나 얇은지. 아줌마한테 물어보자. 정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이거 몰라? 장미예요? 다모주 장미? 어머머머. 그게 그렇게 돼? 어머나.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장미. 노란 장미. 노란 장미. 노란 장미. 노란 장미.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이게 짜장이에요?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게 보니까 면보다 해물이랑 있네. 떡이란다. 중국 음식은 가장 뜨거울 때 먹어야 되거든. 주방 앞에 제일 맛있다는 명언을 유명한 대부분이 하셨잖아, 이관왕이. 그렇죠, 그렇죠. 나는 국주가 했나. 짜장면이 식으면서 맛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온도를 유지하잖아. 언니 떡볶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쟁반짜장 같은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그 방송 많이 봐. 먹는 거 소개하는 프로? 그래. 내가 갔던 집도 나오고 새로운 집도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나도 TV 보고 아는데. 인간적이시네요. 그럼. 약간 언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왜 마술사가 마법 비법 알려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이런 거는 입소문도 있고 TV도 보고 막 그렇지. 야, 이거 우리 좀 모자라겠다. 이거 언니 앞에서 드려요? 언니. 일단 먹고 해, 언니 먹고. 그럼 종자로 할게. 야. 대자로 주세요. 네. 그래? 돌짜장이 왜 돌짜장이. 오! 아, 아, 아. 돌짜장이 왜 돌짜장이 할지. 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우니까 맛있잖아. 중국 음식은 식으면 맛있어. 여기 온도야. 해물이 반이야. 면이 반, 해물이 반이야. 너무 여기 잘 왔다. 파지 누가 오자고 그랬니? 이관왕이. 이관왕. 관왕 씨. 음. 내가 같이 해 볼래? 음. 음. 여기가 해물이. 해물이 제대로다. 새우도 그렇고. 해물은 몇 개 저기 미끼함이 하나도 있어. 해물이 꽤 실하게 들어갔네. 해물이 반이야. 이거 빨리 먹어. 난 벌써 한 개 먹었어. 여기다 버리고 하나 버리고. 갈비도 맛있는데? 달고 막 이러고 먹다가. 음. 난 갈비 너무 좋다 이거. 매운 갈비. 매콤한 것과 달콤. 달콤한 것과 새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좋은 것 같아. 그럼 건빵이 별사탕이지예요. 그치 그치 그치. 여기도 밥 한 번 비벼? 밥이다. 네. 오 그러네. 정말 대짜 하나가 송삭이 됐네. 또 시켰지 우리 또 시켰어. 또 시켰어. 그렇지 사람이 디저트를 먹어야지. 이게 지금 디저트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엉자 언니 앞접시. 그래 요즘 변했네 보더라. 내 접시 안 줄 때가 많아. 우리 엉자 언니 앞접시 갈게요. 우리 밥도 괜찮지? 네. 밥. 앞접시가 너무 작았지 언니 약간. 그래. 그래. 그 정도 돼야지. 밥이 커. 밥도 맛있다. 밥도 맛있지. 열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누나가. 그래서 뭘 또 사주면 동생 친구들이. 그거 뭐야? 너희 이모가 사준 거야? 어허. 어? 누나한테? 어. 근데 구부가 사준 거야 막 이런 데는 거야. 친구 누나를 예쁘게 부르진 않는 것 같아. 어. 불도그에 전화 받았잖아 막 이러고. 그래. 어.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할 때. 그냥 괜히 짖굳게 하려고. 짖굳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도 너무나 누나인데. 야. 아주머니 잘 계시냐? 야 이모님 막 공헌님 막 이런 거 아냐. 근데 졸업식에 가야 되잖아. 걔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우라가 침일 거 같은 거야. 아직 가지는 않았어. 그 졸업식에 다녀와서 뭘 먹으면 좋을지를 미리 알고 가고 싶대. 졸업식에. 우라 방지, 우라 방지. 나는 속 눌러주는 거는 매운 게 최고인 것 같아.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화가 올라올 때는 화로. 나도 내 동생하고 차이 나서 저걸 죽여 살려만 이러고 보면. 맞아. 그렇게 걔는 없어졌어, 어릴 때. 문을 좀 딸 수 있을 때부터 한 요만할 때부터 그렇게 쫓아나가. 그러면 막 차 오는 거 뭐라고 천지인가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앞에만 가는 거야. 정상으로 막 쫓아다니고. 우리 언니는 이제 내가 막 어디를 막 이렇게 갔대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대. 산 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가만히 보고 있어. 우리 엄마가 일러졌어. 내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넷째 언니가 이렇게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애를 왜 안 잡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 넷째 언니만 하면 너 나 산으로 올라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었지. 아니야. 난 기억이 안 나. 거짓말 하지 마. 넌 기억이 날 나이야. 넌 기억이 날 나이야. 날 나이야. 날 나이야. 나 또 너무 많이 싸운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계약서가 너무 생각이 나. 무슨 계약? 내가 2층에 있으면 너는 아래층. 내가 아래층에 있으면 너는 2층. 이걸 어길 시에는 걔디치 취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단어까지 자세가 나. 귀여워. 개싸임, 내싸임을 한 거야. 그렇게 싫어했었어, 막. 서로 막. 그런데 있는 집이다. 1층. 1층. 우리 같으면 반가운 칸에서 너는 저쪽 창문 쪽. 우리는 넌 책상 쪽. 이렇게 되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걔가 어떤 순간에 나한테 든든한 마음을 주고 퍼가지고 막 유옷하게. 이런 얘기 들으면 도연이 부럽겠다. 저는. 도연은 외동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는 진짜 형제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부럽다고 막 이러고. 너 간식 있으면 너 혼자 다 먹지. 엄마, 아빠가 다 너만 예뻐하지. 근데 솔직히 자식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막. 애들은 막 그런 거예요. 자기 방에 서보로빵을 놔두고 왔는데. 지금 남동생이 너무 좋을까 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진짜 어떻게 된다면. 야, 이거 모를 것 같아. 아, 야. 그냥 놓쳐가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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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이해가 안 됐지. 전혀 이해가 안 됐지. 나 사실 외동 부러웠는데. 우리도 미안하네. 아니, 형제 4명이지. 여기도 4명이지. 나도 네. 5이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옷을 물려입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내 옷이 없어. 우리 언니가 입고 있는 그 4살 때 입고 있는 옷을. 두채 언니가 4살 때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입고 있고. 옷이 와. 물려받았지. 우리 언니 졸업신날 입은 똑같이. 내가 국가님 졸업신날 똑같이 입고 있다. 맞아. 너는 고개 겨운 소리하고 있다. 언니한테 물려 입은 걸 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 속옷을 진짜로 안 물려 입었어. 진짜로. 또 TMI, TMI, 또 TMI. 저도 막 자매나 형제가 없어 없어 봤으니까. 이럴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채널을 못 하다가. 상가집 같은 데 가는데. 네, 맞아요. 부모님. 상 치르면. 너무 막 그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큰일이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갚아야 되고. 미안할 것 같잖아. 신세 치면. 근데 형제는 그런 건 없더라. 그렇지, 그렇지.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걸. 그냥 무한 상황이지. 그래, 무한 상황이지. 그게 좋지. 그것 때문에 진짜 긴 세월 참고 형제. 맞아, 맞아. 예전만 그 안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럼 이제 어버 키운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신 나 동생이랑 뭘 먹을까? 이미 이 산을. 이게 오렌트 보내준 것 자체의 유머가 있다고 봐. 그렇지, 그렇지. 어른처럼 이렇게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짝 집합 시켜가지고. 야이 녀석들아. 짜장면이나 이런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니면 저러시나 짜장면인데. 짜장면 하고서. 야, 네 누나 돌짜장 뭐야. 그치, 그러고 막. 동생 친구들 이런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야, 이런 데 좋아. 야, 내가 이래도 이모야? 이래도 아줌마야? 그러면 막. 진짜 동생 친구들이 아니여. 막 이러고. 그렇겠지. 누나 막 소개 줘봐도 더 예뻐야. 그럼 뭐라고? 어, 너. 뭐 오케이. 뭐 하나 더 시켜줄게. 막 이러고. 같이 먹으면 좋겠어. 뭐 혼자 뭘 먹은 듯. 내가 무슨 사연이 왔어. 뭐냐면. 소방 공무원이 이번에 합격을 한 거야. 우와. 박수. 박수. 정말 힘든데. 진짜 힘든데. 근데 이게 되게 더 특별하고 축하받을 일이 뭐냐면. 동생이랑 같이 작년에 시험에 갔는데. 동생만 붙은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한껏 그 합격의 기쁨을 못 나누는 거야. 또 언니 때문에. 미안해. 그리고 또 언니는 아, 언니인데 또 떨어졌으니까. 또 좀 어, 막 그랬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정말 축하하면서 뭘 먹고 싶대.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옛날에 도연이가 무슨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는 도연이가 좀 프로그램을 많이 했나 봐. 박나래보다. 그래서 나래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잘 못했다는 거야. 아, 미안해. 맞아요. 근데. 스케줄 얘기를 좀 약간 괜히 좀 괜히. 괜히.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동생도 너무 기쁜데. 언니 때문에 또 기쁜 척을 못 하고. 못 했었지. 막 이따가 지금. 지금은 너무 기뻐해야 되거든. 이제 같이 기뻐해야지. 이건 도연이가 더 잘 알겠네. 둘 다 잘 되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또 나래 선배는 그게 또 약간 서운을 때요. 그럼 뭐라고 나랑 지내야지. 그렇지, 말을 안 해줘.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근데 서로 몰랐어요. 저는 나름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맞아, 어떤 때는 서로 배려했다. 알고 있는 줄 몰랐고. 나래 선배는 그때 아니 그냥 얘기하지. 내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게 아닌데. 도연이가 네가 얘기해. 이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 시원하게 한번. 저희는 굳이 예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살림살이는 많이 나아졌는데. 꼭 옛날에 갔던 데를 꼭 굳이 그렇게 근처를 가가지고. 옛날에 먹었던 거 먹고. 그런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얘기하면서. 그때는 개그맨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곱창집이 있었는데. 그게 소곱창이라. 거기를 1차에는 죽어도 못 가요. 밥 배불린 다음에. 가식하고 가야지 그런 지역을. 가식하고 꼭 배 채우고 가는데. 지금은 곱창 배불린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프로그램 몇 개 왔는데 곱창 앞에 토스가 높다고 해서 가가지고. 수련을 주시고. 그냥 먹고. 남겨 막 이러면서. 약간 막. 그래서 우리가. 건방지 표정만. 망고. 최고의 너희들 성공은 남기는 거. 이제는 성공의 첫 손을 남기는 거. 술 남겨. 술 남겨. 안 먹지 마. 그래. 나 망고 껍데기 안 발라 먹을래. 우와. 그래. 야. 열심히 살아왔어. 잘했어. 껍데기 안 와. 그래. 안 돼. 그걸 보면서 얼마나 후에도 저게 아까워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머리. 머리 계속 그 껍데기가 남는 거야. 돌아와서 보니까. 출신 못 써. 나는 언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나는 이분들한테 권해주시고. 메뉴보다는 장소가 중요할 것 같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막. 너무 맛집 가면 안 돼. 그래. 여기나마 빨리 자리를 빼줘야 돼. 알지. 자리 빼주면 급하게 먹잖아. 조금 장소를 좀 한 가지. 여유 있게 좀. 외곽 나와서. 유명한. 커피숍이 뭐지? 거기. 두물머리 있는 데 쪽이요? 아니. 두물머리인가 그 저기. 유명한 커피숍 있잖아. 가평에? 가평에 양평에? 가평에. 거기. 그래서 양평에. 양평에. 이용에. 아 그래. 그거 있었잖아. 하얀색. 되게 되게 유명한. 막 또. 그 커피 볶음마 이러는데. 테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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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해야 돼. 치명하다. 그러니까. 테라로스. 테라로스. 테라로스 있는 데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우리가 맨날 1년에 한 번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 게 있어. 돼지갈비찜이 맛있어. 야매해서 그거 먹을 수 있어. 그래. 돼지갈비. 마흔편이. 마흔편이. 사람들 이렇게 수영스키 타는 거 보면서. 그거 먹고. 저유롭다. 그 밑에 저녁쩍 넓어가면. 너무 맛있어. 오. 재밌다. 코스가 좋네. 마흔편이. 맞아요. 커피도. 당연히. 마흔편이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마흔편이 저렇게 했어. 당일치기 아주 꽉 차다가. 꽉 차지. 꽉 차지. 꽉 차지. 꽉 차지. 알뜰하지. 눌렀지. 시간을. 오. 걷는 게 내가. 그럼. 알지예요. 뭔지 알겠다. 시간을 참 그렇게 아주 꾹 눌러서. 그러면 얘기를 만난 게. 그럼 자네들끼리는 할 게 너무 많지. 같이 여행 가도 되고. 너무나 지금 둘 다 합격해서 너무나 추측해가지고. 솔직히. 여행 가는 것만큼 자매가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 자매들끼리 있으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나도 이게 몇 자리. 그런 얘기도 막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네가 나랑 젤친이가 둘이 붙고. 나랑 사이가 안 좋고 쟤는 저쪽 끝으로 보내고. 우리 또 자매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 2, 1, 4, 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해서. 누가 중간에 있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 이렇게. 어느새 잠깐. 무슨 얘기인지. 몇 자리까지 왔지. 몇 자리가. 동공원이 된 자매를 축하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자매 얘기하자. 자매 얘기하다가. 몇 자리까지 온 거지. 너무 부러워. 맞아. 부러워. 나는 그거였으면 좋겠어. 먹는 것도 좋은데. 자매의 팔찌. 뭐 맞춘. 하나 맞추는 거. 인형으로. 너는 금속 같은 걸 좋아하대. 아니. 졸복이지 있다니까. 졸복이지. 그러니까 지금. 너 침출한 걸 좋아해. 언니한테. 김숙 아니고 금숙이라고 할게. 금속 좋아해. 얘에게 침출한 걸 좋아해. 언니. 프리마켓에서 사면 되잖아. 그런 거 맞춰도 돼. 거기서 이름. 그래. 이름 해줄대. 이니셜 세계도 이런 거 좋겠다. 날짜랑. 그래. 그거 내 말 듣고 먼저 가지 마. 다섯 명이 다 같이 가든지.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거기 내가 발견한 곳이야. 오케이. 주인공인.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거는 participant. 선생님. 나한테 허락받아. 아니. 내가 허락했다고. 나한테 허락했다고. Cuban 난 바로 다섯 명이 다섯 명이지. 그날 우리 당나는 울산소는 아트. 할아근을 하나도 fui 잡았고. 한 번 팩하려한 당나는 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